우리 모두 아주 사랑합니다. 드림하이 라는 드라마 자체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꿈을 키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힙합 프로듀서의 힙합 프로듀서가 있나요? 가요계의 친자매처럼 가요계의 큰 별이 되라는 뜻으로 회사에서 지어주셨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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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1, 2, 3 스파이씨이 박스 4, 3, 4 2, 3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